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우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까지 되었었습니다. 다시 옛날 것을 회복하고 재생하고 부활하고자 하는 르네상스. 또 지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으니까 무언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종교개혁의 그 흐름들. 이건 사실 여러분 어떤 유의 역사든지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완벽한 시대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아주 좋았던 게 있으면 분명히 외부적인 요소든 내부적인 요소든 이게 변화되어져서 또 바뀌게 되고요. 높은 데가 있으면 낮아지고 또 낮은 데가 있으면 높아지는. 저도 역사를 참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다음에 가르치는지도 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요. 역사는 하면 할수록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사도 같고요. 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걸 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이러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언젠가는 그게 참 긍정적인 저의 삶의 요소로 자리 잡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내신이니까 이거 그냥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러한 것도 나름의 그렇게라도 공부하시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그거보단 역사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요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아마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세계사라는 과목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혹은 그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하시면서 가주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바로 그 파트. 어떤 파트입니까? 너네쌍스입니다. 너네쌍스입니다. 너네쌍스는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크게 그냥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너네쌍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냥 말 뜻대로 풀어드리자면 이건 뭐냐면 재생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을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살리고 무언가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것이란 건 과거의 그 무엇이란 게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거냐면 과거 그리스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고 재생시키고자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봐줘야 될 것은 이 너네쌍스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가 있었냐면요. 그 중세 시대에 대해서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누구 중심이었었죠? 맞아요. 모든 것이 신이었습니다.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요? 맞죠. 인간 중심으로의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자 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너네쌍스가 된다라는 것들 꼭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석해 드리자면 그동안 개인이 신이라든가 혹은 사회라든가 그런 많은 것에서 속박돼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뭐 시키고자 하는 해방과 자유를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역시 이 너네쌍스에 같이 있다라는 거 너네쌍스입니다. 이러한 것들 같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한 움직임에서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기적으로 먼저 있었던 게 탈리아, 탈리아, 이탈리아 르네쌍스입니다. 그 다음에 알프스 이북에 르네쌍스도 있거든요. 먼저 이탈리아, 르네쌍스 먼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르네쌍스의 배경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 배경이란 건 뭐냐면 왜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르네쌍스가 일어났냐라는 것이겠죠. 왜 이탈리아였을까? 첫 번째, 이탈리아란 건 어떤 도시였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과거, 특히 로마 문화의 가장 중심지가 이탈리아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로마 문화의 유산이 살아 숨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서 일어났었겠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안강에서도 배웠었지만 이 르네쌍스, 이탈리아는요. 어디의 중심이었었습니까? 예,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었습니다. 이 무역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상업도시들이 나타났었죠. 이 도시들에서는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부요한 상인들이 자신의 이런 럭셔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문화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했었고 그림 그리기를 했었고요. 조각하게 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무역이 성장하게 되면서 여러 상업도시들이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이들에 의해서 누가 등장하게 됐습니까? 대상인들. 대상인들이라든가 혹은 군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었었던 게 바로 이탈리아 르네쌍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또 더 하나 봐주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요. 이쯤에서 이탈리아 르네쌍스가 전체적으로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14에서 15세기경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15세기경에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비잔틴 제국이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학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슬람 세력 내에서는 있긴 힘들다. 그래서 뭐 해오게 됩니까? 명명명 망명해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이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들이 과거 그리스 로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타났었던 게 이탈리아 르네쌍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아 여기 인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그냥 인물이라기보다는 역시 르네쌍스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것이겠죠? 자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하자 한지 아시겠죠? 아시죠? 뭡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인문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이 인문주의자들 어떤 인문주의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주의자 특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자입니다. 누굽니까? 태태태 단태 탄태가 아니라 단태입니다. 단태 단태입니다. 단태 자 단태가 남긴 글은요 신곡이라는 단태의 신곡이라는 그런 이제 글을 책을 남겼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까지 이제 칭송받고 있는 이제 칭송받고 있는 페트라르카가 있습니다. 페트라르카 이 페트라르카 페트라르카는요 예 당시에 어마어마한 서정시를 남기게 되면서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까지 하는 아주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페트라르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물부터가 조금 더 중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보카치오 보카치오가 남긴 글이요 이게 데카메론이라는 글을 남게 되는데 이 데카메론의 글은 뭐냐면요 이 흑사병을 피해서 열 명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공간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당시에 성직자들의 위선이라든가 당시에 사회 지도층들의 잘못되어 있었던 것 잘못되어 있었던 것들 또 그들의 갖고 있었던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게 바로 이 데카메론이 되겠습니다. 요거 요 뭐 신곡이라든가 페트라르카의 서정시 그 다음에 데카메론 특히 데카메론 요거 여러분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기라든가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주셔야 될 인물이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 자 이 마키아벨리는요. 책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그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책을 남기게 됩니다. 군주론 자 이 군주론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군주가 필요하다 이러한 군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과거에 생각할 때 군주 왕이라든가 황제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까? 정의롭고 바른 사람들만 우리는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윤리를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바로 이 군주론입니다. 군주는 간학해도 돼 강개해도 돼. 이 나라를 힘으로 모아가지고 아주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군주가 더 필요해 라고 주장했었던 게 바로 이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의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거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면 정치와 정치와 무엇을 분리했다? 종교를 분리했다라는 거 종교나 윤리 등등과 윤리 그러니까 반드시 군주가 뭐 윤리스러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바를 필요 없어 안 바라도 돼. 강력한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여기까지 인물주의자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것과 함께 또 하나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가 뭡니까 술술술 예술입니다. 자 여기 파트 여러분 여기 그냥 시험 문제 밭 시험 문제 밭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 진짜는 뭐 당대를 대표하는 천재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천재 당대의 천재 누가 누가 있습니까? 네오나르도 다빈치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자 네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어떤 글들을 남겼냐. 자 일단은 대표적인 뭐 그 인물화로는 제일 유명한 인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그 노래를 아십니까? 조용피. 여러분은 모르시겠다. 우리 노래가 돼도. 이거 아시는데. 지난 시절 다 좋아도 뭐야 이거 뭐야. 어쨌든 뭡니까. 미소가 없는 그네는 모나리자라는 게 있었죠. 모나리자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 눈썹이 없는 그림이 유명하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니까 인체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책으로 아 그 다음 인물로는 이제 아 봐주셔야 되는 인물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아 미켈란젤로는 원래는 뭐가 유명했었냐면요. 조각품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비드상이라든가 아 그 다음에 피에타 에타로 유명했었는데 사실은 그가 그냥 이 조각으로만 유명한 줄 알았었는데 조각품으로는 유명한. 여러분이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인체의 그러한 묘사나 이러한 뭐 슬픔 이런 것들을 이 조각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림도 그가 당대 천재였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천재창조 지붕에 그렸었던 그런 작품으로 유명하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라파엘로 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라파엘로는 그리고 아테네 학당이라는 학당이라는 그래서 이 아테네 학당에는요. 당시에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그을 비롯한 그리스의 그런 철학자들을 다 그 이제 거기에 불려서 같이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그러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술 분야.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각각에 있는 그림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모나리자 인체도 등등.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는요. 다비드상. 다비드상 피에타. 그 다음에 천지창조 있고요. 그 다음에 라파엘로는요. 아테네 학당 뭐 등등이 있으니깐요. 그 정도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르네상스. 아 이탈리아 르네상스는요.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왜 쇠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쇠퇴 이유는요. 원래는 이들이 이렇게 좋은 문화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무슨 막 한 10만원 넘는 혹은 막 몇십만원 되는 뮤지컬이라든가 아주 약간 럭셔리한 모습을 문화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뭐죠. 이것 때문입니다. 문화생활은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활동은요. 최소한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지 이러한 문화가 부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부흥에는 요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나타났었던. 그런데 이 이탈리아 리네상스가 쇠퇴하게 되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5세기가 지나가면서 신항로가 개척됐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에서 지중해 중심 무역에서 지중해 중심 무역에서 어디로요. 대서양 중심으로 대서양 중심으로 무어가 나타나게 됐었다. 무역로가 변화했었다라는 것 이 무역로의 변화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탈리아 리네상스가 이제는 쇠락기를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 요거 전체가 다 뭡니까? 이탈리아 리네상스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나온 김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대는 뭐냐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입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요. 저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좀 늦게 등장했습니다. 16세기를 전후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알프스 르네상스의 전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대에 있었던 현실사회 교회 부패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류를 이루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러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흐름이 뭐까지 연결됐을까요? 맞아요. 종교개혁의 흐름까지 연결이 됐었어요.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들도 역시 인문주의자들이 있을 테니까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입니다. 자 첫 번째 에라스무스 미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에라스무스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미스라고 교과서 다 바뀌었더라고요. 에라스 미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 요 두 명의 인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자 에라스무스는요. 이때 무슨 책을 썼냐면 우신예찬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신예찬 우신예찬 이거 우신이란 뭐죠 어리석은 신을. 찬송한다라는 내용이겠죠. 우신예찬 이거 이 제목에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당시에 이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토마스 모어가 썼던 책 중에 어떤 어떤 책이 있냐면 유토피아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라는 책에서는 뭐랄 수 있냐. 유토피아라는 원래 뜻은요. 이런 뜻이랍니다. 없는 곳.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대요. 그만큼 아주 이상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유토피아에서는 무엇을 비판 비판했었냐면 당시에 이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직물 가격이 많이 뛰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에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내쫓고 무엇을 합니까 울타리를 쳐서요. 양을 키우게 됩니다. 양털이 이제 그 이제 모직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키우게 되는데 그걸 그래야지 돈을 더 벌었어요. 그래갖고 농민들을 내 쪽 쫓게 되면서 양을 키우는 그러한 당시의 현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말이 뭡니까? 양들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들의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인물과 함께 조금 더 이제 봐주셔야 될 인물들이 예술 분야?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입니다. 예술입니다. 여기서 사실 뭐 인물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부리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부리헐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책을 할지냐면 농민의 춤 이거 그 이분은 우리나라로 치냐면 김홍도예요. 김홍도. 그러니까 상당히 풍속화과 서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그리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었다라는 거. 뭐 농민의 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풍요의 땅 이라는 그림도 그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미술 분야가 좀 많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술 분야 중에서는 이 부리헐도 역시 그 화가고요. 미술 분야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온 사람이 바네이크 형제 바네이크 형제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요 시대쯤 되면서 어떤 문학이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국민 문학 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국을 대표할 수 있을 이제 문학가들이 등장했다라는 거겠죠. 국민 문학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국민 문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 기억하십니다.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가 무슨 글을 남겼었죠. 무슨 책을 남겼었죠. 여러분 아죠. 그 몰락해 가는 기사 계급을 이제 그 나타내 주었었던 동키호텔 동키호텔 남겼었고요. 그다음에 국민 문학 하면 영국의 이 사람을 빼놓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세익스피어. 세익스피어를 할 수 있겠죠. 뭐 세익스피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뭐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미오와 줄리엣이겠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익스피어의 사대 비극은요 세익스피어의 사대 비극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빠집니다. 혹시 아세요? 어떤 것들인지 제가 그냥 혹시라도 뭐 퀴즈 같은 거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었냐면 리어왕. 있었고요. 리어왕 맥베드 맥베스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햄릿. 그다음에 오델로입니다. 오델로 요거는 저희가 그래도 세계사 배우니까 요정 뭐 무슨 퀴즈 퀴즈 프로그램 나가거나 요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리어왕 맥베드 햄릿 그다음에 오델로 오셀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 요거 이제 사대 비극이다. 요거 교과서 외적인 얘기 한번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정도 요런 게 바로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였다는 거.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빈출 문제로 치자면 여기 파트입니다. 이 파트 가장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는 뭐 인문주의자도 인문주의자지만 여기에 저 예술 분야에 나오는 그런. 예술가들 같이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파트 봐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줘야 될 게 있어요. 그 요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든 이러한 모습과 함께 이 시기쯤 해서 뭐가 많이 발전하게 되냐면요. 이 과학 분야가 과학 분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학 분야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을 한 3개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침판 침판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 활판 인쇄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약이 있습니다. 이 시기쯤에서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랑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쯤에서 자 이 알프스 그 나침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을까요? 원거리 항해 요거를 지우고 가겠습니다.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신항로가 개척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로 인해서는 원래 이 유럽 사회에서의 지식은요. 성직자로 대표되는 아주 소수에게 한정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판 인쇄술로 인해서 이 지식이 일반 민들에게도 보급되는 그렇게 되면서 종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배경도 있었고요. 자 화약의 발단으로 인해서 누구의 계급이에요? 기사 계급이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요것도 흐름적으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요 나침반 활판 인쇄술 화약의 발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또 다른 변화가 같이 등장했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밑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었죠. 뭐 베네체라든가 밀라노 피렌체 로마 등이 있겠고요. 이게 십사 오세기의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나타나다가 요게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요게가 이제 있는 게 알프스 삼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뭡니까? 레오나로더 다빈치의 인체도 되겠죠. 상당히 인간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율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요게 뭡니까? 네오나로더 다빈치의 나리자 나리자 모나리자 그대는 웃음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요게 이제 눈썹이 없다라고 하죠. 눈썹이 이제 없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건 뭐 누가 혹장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슬플 때 보면 슬퍼 보이고 기쁠 때 보면 기뻐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요 그림 누굽니까? 네오나로더 다빈치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좀 좀 그렇죠. 이게 아니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과서 자조입니다. 교과서 자조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거 좀 제가 좀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려내었었던 게 빨리 넘길게요. 미켈란젤로의 다비상이었고요. 이게 이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선 하나하나가 이 손동작 하나하나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이제 묘사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작품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미켈란젤로가 이제 썼다는 이게 전체를 이거 뭐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거 천장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얼마 힘들었겠어요. 하다 보면 막 이 물감이 떨어지고 막 장난이 아니겠지.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한번 보여주면 이 천지창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작품이죠. 이것도 좀 민망하네. 자 어쨌든 그런데 요러한 모습들. 이게 누구였습니까? 이탈리아 디네상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라파엘로가 그렸다고 하는 아테네 학당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같이 이제 나온 그런 모습들 보여지게 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 불이 허래 농민의 춤 여기 보시면 상당히 서민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잘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러한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요게 알프스 이북입니까? 아니면 그 이탈리아 디네상스입니까? 예 알프스 이북입니다. 그거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된다는 그냥 그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탈리아 디네상스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몇 점 안 되니까요. 그거 반드시 저 저희가 방금 보았었던 네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구분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요기까지 봤으면 우리가 그 이후 나오게 되는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더 보고 그 이후에 문제 풀면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자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종교를 개혁했어야만 할까요? 혹은 왜 종교를 개혁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또 흐름적으로 역사의 흐름적으로 그러한 게 나타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배경들이 있는지 모든 역사에는 여러분 이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역사에 우연은 없어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은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교황권이요. 교황의 권한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유럽 사회를 거의 뭐 거의 중세시대에 상당히 몇백 년 기간 동안 지켜오고 있었던 이 성직자들. 교회의 성직자들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성직자들의 최고의 힘은 뭐겠습니까? 도덕성입니다.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성직자는 사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직자들이 성직자들의 타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던 흐름들이 있었었고요. 자 그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일단은 중앙집권 국가의 등장으로 인해서 교황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왕의 권한은 강화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배웠었던 무슨 영향도 있었겠습니까? 레상스, 레상스, 르네상스. 특히 알프스 이북의 이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런 사회들이 뭔가 혹은 이 교회의 움직임들이 변화가 있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한 16세기경이 지나, 16세기경쯤에 여러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선구자들이 있었죠. 그 종교개혁에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영국에 위클리프가 있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헤미아에 후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뭐 14세기, 15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나름의 특히 이들이 주장했었던 건 뭡니까? 지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자 성서 성서로 돌아가자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들이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저거 여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강의에 했었던 건데 바로 두 번째 자에 집중하자고 했었죠? 클스 이거 뭐 있었지? 맞습니다. 콘스탄츠 공유회 콘스탄츠 클스 이거 이제 봐주시면 뭐가 있었다? 이들을 특히 이 위클리프는 2단으로 후스는 화형에 처했었던 바로 그 사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 의해서 결국에는 교회는 자정 개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15세기의 움직임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6세기에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터터터 루터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들어갑니다. 루터입니다. 자 루터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당시에 정말로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성직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교황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교황이 누구냐면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요. 당시에 뭘 만들었었냐면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무엇을 판매했습니까? 너네 돈 내면 너네 벌 사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것을요. 주장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벌부 벌부 면 벌 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너네 벌을 없애고 싶지 면하고 싶지 그러면 이거 돈을 내 돈을 내 너네 돈 많이 내면 그 돈 내는 만큼 너네는 너네는 죄, 벌 이런 것들 다 사해 질 거야 면해 질 거야 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움직임에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정면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 대항했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95개조 반박문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요. 1517년에 1517년에 걸고요. 그리고 오직 모든 신앙은 이러한 면벌부라든가 교황의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다시 그는 무엇을 주장하게 됩니까? 성서중심주의를 가게 됩니다. 성서중심주의를 주장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그는요. 무엇을 주장합니까? 아니 교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한 명의 그가 뭐 죄를 결정하고 구원을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황 역시 한 명의 신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러한 이 루터의 움직임에 교황은 가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됩니다. 교황 교황뿐만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에 보여줬었던 당시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었었거든요. 독일의 황제 역시 너 이 주장에 문제 있는 거 같아. 이거 너무 혁명적 아니야? 야 이따가 지금 우리 동민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지금 사회 다 흔들려고 하니? 너 그거 반드시 뭐 해? 이게 철회해라고 그러한 움직임이었지만 그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딜 가냐면 작센공의 작센공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피신하게 되죠.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피신하는 과정에서 그가 했었던 게 있습니다. 뭘 하게 됐냐면 독일어로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성서 번역을 번역했는데 선생님 뭐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요. 자국어로 이 그 성서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라틴어였어요. 라틴어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도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사한 사람이 몇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그 이제 그 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그 교회 단위 친구들은 뭐 이제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신앙을 생각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미워도 안 되니까 성직자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당시 일반민들은 그 성직자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그냥 그렇게만 믿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메요. 근데 이 앞에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겠습니까? 성서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성서를 같이 성서를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성서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하든가 이런 게 좀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루터가 결과적으로는 이 종교 교육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진짜 이렇게 써 있잖아. 너네도 한번 읽어봐라고 일반민들한테 그 성경을 전해준 것이겠죠. 이것과 함께 특히 이쯤에서 발달되었었던 활판 인쇄술이 지식의 보급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루터의 종교 교육이 종교 교육이 성공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화이냐면 아우크스 브루크 화이 아우크스 브루크 화이에 의해서 무엇이 인정되냐면요. 아우크스 브루크 화이에 의해서 이게 좀 말이 너무 길죠. 아우크스 브루크 화이에 의해서 아우크스 브루크 화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루터파 교회가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가톨릭이 아니라 이제는 신교를 믿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루터파가 인정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가 이제 루터파가 인정됐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가 인정이 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됐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누구예요? 개인이 아니라 누구냐면 도시 단위 내지는 그 도시의 가장 대표자인 제후 그들 단위로서 그 제후가 믿는 종교를 선택하니까 제후가 신교를 갈래 구교를 갈래 해서 제후가 신교를 가면 그 지역은 이 신교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교를 말하면 루터파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자면 요거는 이 종교의 자유이긴 하지만 개인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제후라든가 도시 단위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우라든가 종이 그 도시의 단위의 종교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의 종교 자유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남양주 살죠. 남양주 살죠. 저 남양주 살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신교와 구교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교는 루터파입니다. 루터파를 믿어야 돼. 상관없어요. 누가 중요하냐면 남양주 시장이 누가 뭘 믿냐가 중요해요. 그가 구교를 계속 고집하면 저는 없는 겁니다. 왜요? 개인의 종교 자유는 없으니까요. 고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자 물론 루터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어서 결국에는 아우쿠스 부르코 화이에 의해서 인정받았었지만 중간에 뭐 농민 혁명이라든가 농민 반란 이런 것을 이제 지지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을 받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것과 함께 이 루터가 있었으면 또 다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칼뱅 있겠죠. 칼뱅의 종교 개혁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칼뱅은요. 일단은 독일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뭐냐면 위스위스 스위스 스위스에서 일으켰었다라는 거. 자 칼뱅은 얘기했습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도 뭘로 돌아가야 된다. 성서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동일하게 주장하고요. 그는 그래서 책을 하나 유명한 책을 하나 쓰는데요. 책을 하나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트교 강요예요. 크리스트교 강요입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 도서관 같은 데서 보시려면 기독교 강요라는 아마 그런 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저희 교과서 용어로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신교는 개신교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크리스트교 강요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그가 주장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결정돼 있대요. 예정돼 있대요. 그래서 주장했던 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예정설.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나온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봤을 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에 상당히 힘들다. 이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정돼 있으니까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그 좋은 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그럼 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논리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요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 직업소명설이라고 해요. 직업 소명설 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직업소명설은요. 다른 말로 치자면 이윤 추구를 정당화합니다. 이윤 추구를 정당화시켜줍니다. 아니 너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상공인이야? 아니 돈 벌어. 그게 너의 직업에서 네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라는 그러한 논리가 나타난 것이겠죠. 결국에 이것은요. 그 이후에 무슨 발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줬습니다. 주었던 게 바로 이 칼뱅의 이 뭐 성서중심주의, 크리스트교 강요, 직업소명설 이러한 내용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 칼뱅파는 특히 이 상공인의 영향을 받으면서요. 상당히 확산됩니다. 칼뱅파가 확산되는데요. 이 확산되는 그런 용어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개 정도 나오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은 영국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잉글랜드가 되겠죠? 잉글랜드에 등장하는 그 청교도들을 칼뱅파를 뭐라고 하냐면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장로파라고 합니다. 장로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칼뱅파를 뭐라고 하냐면 고이센이라고 부릅니다. 고이센이라고 부르고요. 프랑스의 칼뱅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랑스의 칼뱅파를 위그노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청교도랑 장로파는 그냥 알아서 장 이렇게 구분하시든지 영청이 없다 이렇게 알아서 구분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슨 판매하는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중고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거든요. 저도 사회자하고 좋아하니까 글러브 이런 거 살 때 중고도 사고 다른 사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보면 대표적인 게 뭐 마켓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보면 음에프 위음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음푸는 중고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깎는다 이런 거 할 때 인터넷용으로 많이 쓰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고 사절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면 어떨까요? 위음푸는 네고가 안 돼. 이거는 새 제품을 파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어떨까요? 아니 뭐 미음푸에서도 또 중국을 파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하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칼뱅파가 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영국 특히 잉글랜드 지역에 이 칼뱅파를 청교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스코틀랜드 지역의 칼뱅파를 장노파라고 부르고요. 네덜란드 지역의 칼뱅파를 고이센. 프랑스 지역의 칼뱅파를 위그노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용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게 그 루터, 칼뱅 이들의 각각의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영국의 종교개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조금 더 이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한 싸나이를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할리팔세예요. 이 할리팔세는요. 일단은 결혼 부인이 여섯 명이었습니다. 결혼을 여섯 번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시대에 바람둥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이혼 문제로 시작되었던 게 영국 국교회입니다. 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할리팔세가 있었습니다. 이 할리팔세가 첫 번째 여인이 있었는데 자신보다 무려 여섯 살이나 많은 부인 또 근데 그 할리팔세 입장에서 더 싫었을 거예요. 자신의 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였어요. 근데 그 형수가 에스파니아 출신이었는데 상당히 심을 있었던 왕족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형수를 결혼합니다. 자신보다 또 여섯 살이나 많았던 여인과 캐서린인데요. 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좀 싫은 거예요. 또 워낙에 좀 받아들이기도 있었고 그래갖고 그와 뭐 하려고 했냐면 이혼하려고 합니다. 나 이거 형수랑 결혼했는데 나 그때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아버지 시켜서 하고 했는데 이것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진짜 전 엠블린을 사랑합니다. 엠블린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 교황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사회에서는요. 그거에 이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요. 헨리가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 진짜 하고 싶어. 아 참 됐어. 나 그럼 이제 교황 당신의 말 믿지 않을 거야. 나 어차피 내 세력은 영국 안에 있으니까 영국 내에서의 교회의 장은 누구냐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령 장령 수장령이에요.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1534년에 발표하는데 연도는 중요하지 않는 거 없고요. 역시 16세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수장령의 핵심이 뭐냐면 영국 왕이 영국 왕이 교회의 수장을 겸한다라는 겁니다. 영국 왕은 교회의 수장이기도 해라고 하는 이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수장령의 목적은 좀 다른데 있었어요. 어떤 데 있었냐면 어떤 데 있었냐면 이 당시 교회라든가 수도원의 재산이 막대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장령이 발표된과 함께 이 영국 내에 있는 수도원이요. 해산됐습니다. 수도원이 해산됐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라든가 수도원의 여러 토지 토지라든가 재산들이 있었겠죠. 재산이 영국 왕실에 귀속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몰수하는 그러한 모습. 실질적으로는 이 목적도 있었겠죠. 이 목적이 더 많았겠죠. 물론 뭐 이런 개인적인 사랑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앰블린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앰블린이 3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앰블린의 천일천하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그도 역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아마 다다음 강에 나오게 되는 영국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끌었었다라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엘리자베스 1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고란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헨리 8세 말고 그 뒤에 수장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영국 왕이 교회 수장을 겸한다라는 이런 용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 국교회라는 용어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요. 이때만 해도 막 여기저기 막 이제 뭐 그 교회 내에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것을 요걸로 통일해버립니다. 통일령 을 내려서 이때부터 영국은 뭐가 됩니까? 영국 국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국교회가 등장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영국 국교회의 탄생이라든가 칼뱅파, 루토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힘을 잡고 있었던 가톨릭은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톨릭도 나름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가톨릭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가톨릭도 대응을 했겠죠. 이러한 큰 움직임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톨릭의 대응 방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 방안의 첫 번째는 이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교황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 교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리엔트 공유회라고 해요. 트리엔트 공유회를 열고요. 그 결과를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트리엔트 공유의 결과. 자 어떻게 됩니까 교황의 권위. 교황의 권위라든가 혹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를 재확인합니다. 즉 재확인이라는 건 뭐죠 문제없어. 우리가 맞는 거야 니네가 틀린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트리엔트 공유회에서는 이거 뭡니까. 트리엔트 뭔가 틀을 확인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재확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트리엔트 공유회에서는 교황의 권위와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서 재확인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뭐 신교 확산을 위해서 신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한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큰 흐름 중에 요게 있습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예수회가 설립됩니다. 요거 그럼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수회 설립 예수회 설립했던 인물이 중요한데요. 로요라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이 예수회는요. 어느 지역을 그 포교하기 위해서 노력하냐면 아프리카라든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지형의 포교를 위해서 그런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 저희가 그 아시아 지역에서 배웠었던 청나라에 들어왔었던 예수회 성교사들 기억납니까 아담 샬이라든가 그런 인물들 바로 요. 그 예수회가 요 예수회입니다. 그러셨죠 요런 움직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카톨릭도 대응하고 막 신교의 확산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여기서는 종교 전쟁이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나왔으니 당연히 전쟁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다툼이 있었겠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신교대 구교 여기서 말하는 신교는 뭐 칼뱅파를 대표되는 지금 루터파 칼뱅파 등등이 되겠고요. 자 구교는 기존에 있었던 가톨릭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어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별로 하나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지역 랑스랑스 프랑스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프랑스에서는요.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위그노 전쟁이라고 불렀거든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어 프랑스 지역 내 칼뱅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위그노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어 위그노 예 전쟁이라고 불렸었고요. 자 위그노 전쟁의 결과 나왔었던 칭량이 있습니다. 그 칭량 이름이 뭐냐면 낭트 칭량입니다. 낭트 칭량입니다. 낭트 칭량으로 인해서 위그노에게 무슨 자유가 얻어졌을까요. 예 신앙의 자유가 부여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요 큰 흐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주시는 게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내에서의 신교와 그 구교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삼십 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삼십 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신교와 구교가 붙게 되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었던 신교와 구교를 믿는 다른 나라들이 여기 전쟁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전으로 확산되었었고요. 자 그 결과로 맺어졌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중요합니다. 왜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 맺어진 게 뭡니까? 이제는 개인들이 각각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신교 입장에선 이거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그 전에 있었던 아우 크스 브루크는 집단 단위 아닙니까? 도시라든가 그 뭐 제후 이 단위로 이제 갔었는데 이제는 개인 그러면 우리가 신교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와우 베스트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개인의 신앙 자유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트리엔트 공유에는 교황의 권위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리. 가톨릭이 교리를 트리엔트 뭔가 재확인하고 있는 느낌 들죠? 요거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유치하게 준비는 해 봤는데요. 아우 크스 브루크 하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 루토파가 하도 우리 인정해 주세요. 막 해서 이제 전쟁을 벌어지고 하니까 국어 입장에선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아우 알았어. 요 느낌 어떻게 하면 돼요? 아우 크스 브루크 이렇게 해주면 이해하지 않을까요? 루토파 인정된 거잖아요. 루토파가 하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서 하니까. 아우 크스 브루크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유럽의 종교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갔습니까? 프랑스 지역에 그노그노 위그노 네덜란드 지역에 고이센.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지역에 장노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 청교도 있었습니다. 각각 봐주시면 좋겠고요. 문제 바로 넘어갑니다. 자 2013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뭐 다 읽어봐도 좋겠지만 여기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왜 나오게 됐을까요? 혹은 이거 배경이 뭐죠? 이건 어떤 지금 르네상스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트리엔트 공유회에서 발표했었다. 트리엔트 공유회는 뭡니까? 가톨릭의 대응이었잖아요. 뭐 교황의 권위라든가 교리를 재확인하는 그런 것들이었었죠. 이건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입니다. 예수의 결성의 계기를 제공하였었다. 예수의 결성은 결국에는 신교의 확산에 의해서 그것을 막고자 뭐 다른 대륙으로부터의 포교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로울라가요. 3번입니다.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가 작성하였었다. 나옵니다.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는 누굽니까? 우리 배웠었던 토마스 아큐나스가 되겠죠. 아니고요. 4번입니다. 아우 크스부르크 화의의 원칙을 제공하였었다. 아우 크스부르크 화의는 뭐였었죠? 루토파를 공인해 준 거였었죠. 그렇지만 이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그 집단 단위였었죠. 기억해 두시고요. 5번입니다. 알프 씨비 이네르센트 정신을 대변한다. 당연히 맞겠죠. 5번 정답이고요. 자 2013년 6월 모평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데 사랑하는 땡땡에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계획의 유적지 답사를 위해 유럽으로 그냥 왔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의 주장은. 그는 라틴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였었다. 에헤 이거 누굽니까 터 터 터 루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루터와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콘스탄츠 공유회에서 2단으로 규정된 건 누구였습니까? 위클리프 위클리프. 그 다음에 후수는 화형당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3번입니다. 예수에 설립하여 해외 선교에 주력하였었다. 로요라. 3번입니다.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예정서를 주장하였었다. 칼뱅. 4번입니다. 우신예찬에서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하였었다. 라수미스. 5번이죠. 맞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해 면본부 판매를 비판하였었다. 그가 누굽니까? 루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도 완벽하게 끝났다. 시간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다음 강에 짧게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뵐게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